맞아, 민니언니가 5개국어 대박 어디 어디 5개? 근데 한국어, 영어, 태국어 진짜 잘하는데 중국어, 일본어 조금 했어 그것도 대단하지 그럼 다 한 번 5개국어 들을 수 있어? 한국어는 5개국어냐? 한국어 빼고, 한국어는 계속 들으니까 빼고, 한국어는 계속 들으니까 뭐야, 뭐야, 뭐야 여러분, 우리 아이들 진짜 관심이 많아요, 고맙습니다 최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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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창하고, 회창하고 안녕하세요, 우리 아이들 안녕하세요, 우리 아이들 안녕하세요,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래 안녕하세요, 우리 아이들 아... 아, 시대죠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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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만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귀엽다. 다른 멤버들은 또 몇 개 공부해? 근데 요즘은 좀 줄였어. 지금 25개. 아, 25개. 아, 좀 줄였구나. 줄였어. 그러나, 뭐라카노. 말이 아무나. 말이 잘 안하나. 영화 너무 많이 봤는데. 아니, 우기가 그 친구들끼리 센 표현이 있잖아. 아, 진짜 많이 하고. 그런 표현들 많이 안 돼. 약간 뭐, 은어나 이런 거. 나 욕을 잘해. 한 번 해줘봐. 아니, 욕을 바로바로 배우더라고. 욕만 배워. 이게 캐치 되게 빨라. 서윤이한테 많이 배워. 서윤이가 욕 잘한다고 했잖아. 서윤아! 아니, 나는 이제 장난으로. 욕이한테 저번에. 야, 뭘 꼬라봐. 이랬거든 한 번. 장난으로 진짜 장난으로 했어. 야, 뭘 꼬라봐. 이렇게 했는데. 욕이가 위아래 없이 쓰더라고, 회사에서. 좀 깜짝 놀랐어. 뭘 꼬라? 뭘 꼬라? 야, 회사에서만 뭐 먹어? 회사에서는 실장님이. 어, 그래. 욕이야. 너 메뉴 뭐 먹을 거니? 뭘 꼬라봐. 아, 실장님한테 물어봐. 뭘 듯이 모르니까. 원래 욕부터 배우는 거야. 빨라, 빨라. 욕이 진짜 확 꽂이나 봐. 그치 그치. 프라이데이.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게요. 그치.